우리 인간에게는 자타가 대부분이 인정하는 어리석은 데가 하나 있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 우리 손에 쥐고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잘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잊어버리고 내 손에서 떠나고 나면 비로소 그게 참 소중했는데 너무 중요했는데 내가 몰랐구나 이런 소리를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국가적으로 볼 때 경제가 썩 좋지 않고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의 생활 수준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만큼 산다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도움을 찬물이 나오는 집에서 또 어쨌든 자가용도 좀 굴려가면서 그리고 자유와 평화를 이 정도 누리면서 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적절한 그래도 보수나 대접을 받으면서 자녀 키우고 가정생활을 행복하게 꾸려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걸 우리가 참 날마다 느끼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지난 9일인가 있었던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 25명 되는 중국에서 나온 젊은이들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아이선업자들에게 거액을 주고 무슨 한국의 코리안 드림이라는 게 있는지 그저 여기 와가지고 돈 좀 벌어서 한번 살아보겠다는 꿈을 안고 배를 타고 오면서 한평짜리밖에 안되는 그물창고에 들어가서 숨어있다가 전부 질식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그 시체를 바다에 다 던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막 단식을 하고 싶은 그런 안타까운 사건인데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그들의 눈에 잘 살기에 저런 모험을 할까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대단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갖는 약점이고 어리석은 부분입니다 우리 한국의 여성들 그래도 지금 형편에서 보면 참 오늘날 여자로 태어났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백번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이 있잖아요 50년 전만 태어나도 참 비참했을지 모르는데 그래도 이런 세상에 태어나서 요즘에는 부인 앞에 떨지 않는 남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다들 대단한 인격 대우를 받고 그래도 여자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참 고마운 줄 아는 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날마다 참 내 신분을 놓고 감사하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이 소중한 보배를 내 손에 들려주셨으니 고맙습니다 하고 감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불만이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탈레반 정권 아래서 지금 고생하는 여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우리 여성들의 입장이 얼마나 축복받은 입장인지 알 수 있어요 독일의 디벨트지가 소개한 그 탈레반 치아의 아프간 여성들 참 지옥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집 밖에 나가서 일도 못합니다 집 밖에서 무슨 운동을 한다든지 자전거도 탈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찍는다? 천만에요 안되죠 비디오 촬영을 해요? 어림도 없죠 교육을 받아요? 절대 못 받습니다 공중목욕탕에 들어가요? 어림도 없어 여자들은 못 들어가요 발코니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 모습을 드러내도 안됩니다 가게에 나가서 남자 점원하고 값을 흥정해도 안되요 남자니까 그리고 병원에 가도 남자 의사하고는 진찰을 못 받아요 남성과 함께 버스를 탈 수가 없어요 택시도 이용을 못합니다 무슨 성적인 어떤 혐의가 있으면 끌어다가 돌로 쳐 죽여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의 입장입니다 그들에게 자유가 있다면 딱 하나 있어요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이것밖에 자유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비교해 볼 때 오늘날 여성으로서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그게 감사한 줄 모른다고 말해요 이게 우리 인간이 지닌 약점 중에 약점이고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구원을 받은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바쁜 세상 놀러가기 좋은 세상 설악산에는 단풍이 온통 물들여가지고 정말로 참 무릉도운과 같은 지금 시절이 왔다고 떠드는데도 다 그거 눈 감고 가지 않지요 물론 돈도 없어 못 가지만 하여튼 다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교회에 모여가지고 가뜩이나 장소 좁아서 3층, 4층까지 올라가서 예배를 보는 우리 형제자매들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고마운 것인가 하는 것을 가슴 깊이 느끼고 또 입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구원받은 기쁨이 별로 없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하다는 말을 잘 못하죠 더더욱이 사람들 보고 예수 믿으라는 말을 내가 담대하게 기분 좋게 못하죠 왜? 내가 그렇게 좋아 안 하는데 뭐 남보고 이야기할 거 있어요? 내가 좋아야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말을 못하느냐 나에게 별로 안 좋다 그 말입니다 좋아 보이질 않는데 왜 남에게 말을 하느냐 그거예요 괜히 말해가지고 젊은 시절 놀지도 못하게 또 교회 끌어다가 날마다 예배만 드리게 하면 그것도 미안하고 나는 할 수 없이 발목이 잡혔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은 데 대한 감격과 기쁨이 없으니까 남에게 말도 또 제대로 못하네요 이것은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런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쳐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의 저자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는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러분 그 말씀 가만히 보세요 그 속에는 감격이 흐르고 있지 않아요 기쁨이 기쁨이 차오르고 있지 않아요 뭔가 너무 고마워서 너무 좋아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모습을 우리는 눈앞에 그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감격과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 앉혀놓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겠다 이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이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내가 너희를 떠나도 너희 가슴에는 기쁨이 있어 이 기쁨은 세상의 그 무엇이 와서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무슨 기쁨이요? 구원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기쁨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나중에는 매를 맞고 나오면서도 막 기뻐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그렇게 예수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눈야나 깜짝아라고 기쁨으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쳤다고 사도행전 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기쁨이 있었어요 감격이 있었어요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려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 주는 감격과 기쁨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뜨거울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미지근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기쁨이 항상 흐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10편 51편에 보면 위대한 성군 다윗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나중에 좀 권력의 기반이 잘 지금 닦이고 힘을 쓰기 시작하니까 못된 마음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고 그 여성을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왕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못된 죄악이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나중에 회개하나라고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51편에 보면요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 이전에는요 그런 죄를 범하기 전에는 나같은 참 이름 없는 목동을 하나님께서 크게 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다 하는 그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눈물을 펑펑 쏟기도 하고 그야말로 남에게 하나님의 그 이름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전하지 않냐 하면 견디지 못하는 막 흥분을 느끼며 살았는데 못된 죄를 범하고 나니까 그 구원의 기쁨이 마음에서 싹 사라져버렸어요 마음이 지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나 이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하면 내가 모든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죄인들이 내 복음을 듣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시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시도 전하면 내가 전하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내 얼굴 표정을 보면서 야 좋기는 굉장히 좋은가 보다 야 믿기만 하면 대단한가 보다 하는 어떤 감동을 그들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구원의 기쁨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무엇이 구원이에요? 오늘 렌즈를 이 세 가지 앵글로 맞추어서 한번 구원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원이 뭐예요? 첫째는요? 구원은 시간의 주인공이 아니라 영혼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시간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영혼의 주인공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면 현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나라를 말합니다 이것이 시간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 시간의 노예였습니다 이 시간 속에 갇혀 살았어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끌려가기도 하고 밀려가면서 한 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이 뭡니까? 이 시간에서 영혼으로 옮긴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시공과 육체를 벗어버린 내세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혼의 생명을 말합니다 또 전문적인 용어를 듣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칩니다 이것이 영혼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이 더 좋아요? 시간계가 더 좋습니까? 영혼계가 더 좋습니까? 그것은 누구에게 물어도 똑같은 대답이 나옵니다 영혼이 훨씬 좋죠 시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죠 게시록 21장에 보면 이 영혼의 나라에서는 없는 것이 다섯 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없는 것이 다섯 개가 있어요 첫째는 눈물이 없대요 둘째는 죽음이 없대요 셋째는 꼭 하는 것이 없대요 그리고 넷째는 애통하는 가슴을 쥐어뜯는 애통이 없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픔이 없대요 이 다섯 가지가 없는 나라 이거 파라다이스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게 영혼이거든요 반면에 세상은 어떻습니까?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죽음이 홍수처럼 사람들을 쓸어가는 곳입니다 오늘도 고가고 애통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합니다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 이 시간 세계에서 영혼 세계로 옮긴 것이 구원이니까 생각만 해도 흥분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런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이 감격이 별로 없지 않아요 이게 병이라고 말입니다 박 장모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40대가 되도록 깡패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술을 많이 퍼먹었는지 그리고 술 먹고 나면 이거는 개야 인간이 아니에요 내가 남을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간증을 그렇게 하는 걸 내가 들었으니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싸움을 많이 했는지 온 몸에는 흉터투성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제일 미워한 것이 예수쟁이에요 죽으라고 미워했어요 자기 형님은 목사인데 이거는 상종도 안 해야지 그냥 그런데 언젠가 자기를 손에 끼친 어떤 가정을 찾아가서 식구들을 몰살시키겠다고 하는 아주 과학한 생각을 하고 이제 서울을 올라오려고 준비를 하면서 시간이 한 10시간 정도 남아있었나 봐요 그래서 방에 있었는데 그 지금 기차 타기 전 한 7시간 사이에 환상을 봤어요 이 사람 제가 이 환상이 성경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내가 그것 따지는 거 아니에요 환상을 봤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천사가 천사인지 하여튼 마커는 설명을 제대로 못해요 굉장한 분이 자기를 수레를 태워서 가서 천국으로 데리고 갔어요 천국에 가서 누구를 만났느냐 자기가 10대인지 20대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돌아가신 외삼촌을 만났어요 그 외삼촌은 예수를 너무너무 잘 믿어서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그랬고 너무너무 예수 잘 믿으니까 집안에서도 왕따를 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젊은 아직도 젊은 나이에 그 외삼촌이 병이 들어가지고 집안 재산 다 까먹고요 탕진하고 그 다음에는 참 뼈만 앙상하게 남아가지고 고생하다가 죽었어요 이 박장로라는 사람이 외숙모를 붙들고 아니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건강해야지 저게 무슨 망신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숙모 예수 믿을 거요 하면서 대들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외숙모가 아니 누구나 다 죽는 거 아니야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갔는데 내가 왜 예수 안 믿어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미쳤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환상 중에 천국 갔더니 외삼촌이 계시네요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이 좋은 곳에 와서 계시는구나 생각했는데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지옥으로 갔답니다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 6년 전에 세상 떠난 자기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아버지가 기로만 듣던 무서운 불 속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불러도 대답도 없어 그래가지고 지옥을 거쳐가지고 7시간 만에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고 나서 이 사람이 180도로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누가 믿자고 안았는데도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갔고 나중에는 간증집회를 지금까지 한국 미국 막 다니면서 수백 곳에서 간증집회를 했어요 메시지는 간단해요 내가 들어보니까 성경에는 좀 무식한 사람인데 메시지는 간단해요 천국이 너무너무 좋더라 너무너무 좋더라 그 천국 그 천국을 안 가고 어디를 갈 거냐 우리 아버지가 있는 지옥을 갈 거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에게 뭔가 어필을 하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시간의 주인공이 아니라 영원의 주인공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왜 감격이 없습니까 왜 남에게 말하고 싶은 충동을 못 느낍니까 그렇잖아요 이 좋은 걸 받고도 모르고 있다 이것은 곤란하죠 여러분 두 번째로 구원이 뭡니까 정제의 주인공이 아니라 사죄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가장 어렵고 심각한 문제가 개입이 되어있었습니다 서로가 용납될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서 우리를 가까이 할 수가 없었고 우리는 너무 부패하고 악해서 하나님을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이는 영원히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평행선을 끊고 달려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관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셔서 이 두 사이에 서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쏟으며 생명을 모두 희생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만족스럽게 들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재물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신 다음에 우리를 향하여 내리고자 하는 모든 심판을 다 거두셨습니다 정제를 거두셨습니다 영벌을 거두셨습니다 멸망을 거두셨습니다 저주를 거두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인 취급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인으로 서고 싶어도 설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 믿고 죄를 진정으로 회개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 확신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고 죄인으로 다룰 수가 없어요 다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에요 믿습니까 또 내가 이미 예수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죄인이 되고 싶어도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불가능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우리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용서받고 사죄받은 우리의 입장을 놓고 행복이라는 말을 썼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의로여기심을 받은 자의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마치 일하지 않았는데 엄청난 싹스를 받은 사람처럼 나는 아직도 죄도 많고 죄를 짓고 있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죄 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완전한 자로 받아주신다 이것만큼 큰 행복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아서 지금 그 축복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지 못한다 이 구원을 놓고 감격하지 못한다 이것은 분명히 무언가 잘못되어 있고 또 어떤 면이 영적인 병이 들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존재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3일 동안 부흥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본당에 많이 전석이 꽉 찼어요 그리고 밑에 별관 그 다음에 저 서울의 한 20곳 되는 지성전까지 전부 세들라이트로 연결이 되니까 그날 집회에 참석하신 분이 수만 명이라고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집회를 인도하면서 구원받았다 죄 용서받았다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이럴 때 제가 잘 쓰는 예화를 하나 썼죠 여러분도 몇 번 들으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죠 여러분 제 이름 참 외우기 어렵죠 옥한음 참 힘듭니다 뜻도 무엇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한문을 가지고 아무리 풀어도 의미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름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조용기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하고 보면 싹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름이 안 좋았어요 그러나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를 이처럼 구원받게 하셨나 하는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는 제 이름을 누구보다도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한이 없이 흠이 많은 옥이었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는 한 개의 흠도 없는 옥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에 낄 수 있는 한 개의 흠도 없는 아주 아름다운 옥이 됐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랬더니요 그 말을 듣는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요 내가 그만 놀래버렸네 왜 놀랬느냐 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예를 이야기해도 한 번도 박수 쳐준 일이 없거든 아이고 오늘은 쳐주시네 거기에 있는 분들 전부 박수를 치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내 이름이 특별히 좋다고 박수 친 건 아닌 것 같고 내 말을 듣고 보니 아 예수님이 나에게도 그런 축복을 주셨구나 한이 없이 흠이 많은 옥이에요 그러나 한 개도 흠이 없는 옥으로 바꾸어 주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고맙고 기뻐서 막 박수 친 것 같아요 바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생각하면 가슴이 뛰지요 어떻게 남에게 이런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데 또 세 번째로요 구원이 뭐냐 실패의 주인공이 아니라 성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또 예수 없는 삶을 산 사람은 세상이 그 삶을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그것은 실패입니다 실패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굉장한 수준의 일은 신앙인입니다 왜 실패자라고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 목적도 없는 무슨 존재를 만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창조자 대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되었고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살았고 인생의 모든 화려한 꿈과 비전도 전부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한 생을 살았다고 했을 때 그 생은 세상에서는 노벨상도 줄 수 있고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고 나중에는 묘비를 세워놓고 기리기리 기념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실패자의 삶이에요 왜? 창조자의 요구를 거부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건 실패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요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다가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삽니다 그리고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제사를 지내는 완벽한 재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든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 사람의 직업이 하찮은 것이라고 말해도 상관없고 그 사람의 직업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직업이라고 말해도 상관없고 그거는 인간적인 평가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예수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하는 자의 삶은 그것이 어떤 삶이든 간에 그것은 승리자 성공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성공자의 삶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가 이제는 실패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공자의 삶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제가 두 사람의 예를 들겠습니다 한 사람은 세상에서 별 볼일 없는 사람의 이야기고 한 사람은 세상에서 그래도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좀 보세요 조셉 조렌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는 뉴욕에 있는 고급 호텔인 프라자에서 53년 동안 도우맨으로 직장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도우맨이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뭐라고 이름을 붙이는지는 모르지만 53년 동안 도우맨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동안 결근은 사흘밖에 안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충성되게 그 직책에 종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은퇴를 하게 됐는데 세상에 그런 직업을 53년 동안 변함없이 참 충성했다는데 감동을 받아 기자들이 가서 물었답니다 당신은 참 도우맨이라고 하는 단순한 직업을 53년 동안 하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조렌틴이라고 하는 분이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좋아하죠 호텔 도우맨은 날마다 세 사람을 만나는데 사람이 자꾸 갈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 사람을 만나는데 이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손님을 맞이할 때 마치 저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예수님 이야기하고요 그러므로 이 호텔 현관은 저에게 있어서는 천국이었습니다 53년 동안 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일이 무엇이든지 자기의 직업이 어떤 수준의 직업이었던 간에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런 조렌티니와 같은 삶을 한 생을 살다가 가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이 실패자야 하지 않습니다 믿어요 안 믿어요? 너는 성공자야 너는 성공자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리 오느라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주님이 성경에 분명히 이런 사람에게 대해서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또 한 사람 예를 들겠습니다 이병욱 박사라고 하면 지금 부산보금병원의 외과 의사용 또 교수입니다 지금까지 암수술만 3천 건 이상을 하면서 재발율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평가를 들을 만큼 아주 권위있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 의사는 자기가 외과 의사가 되었다는 데 대해서 불만이 좀 평소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외과는 보통 의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날마다 피를 보고 있어야 되니까 더러운 거고 수술하다가 잘못하면 실수하면 큰일이 나니까 이거 위험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밤낮 없이 기다리면서 항상 비상환자들을 대해야 되니까 밤낮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3D 업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근히 불만이 있었는데 그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되었도다 찬송가에 나오는 가사처럼 그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돈 좀 벌어가지고 남보다도 큰 집에 사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외제차 사고 사가지고 굴리고 다니면서 남에게 과시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진정한 소명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명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자기의 일을 보니까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3D 업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의 마음이 바뀌니까 그것이 3D 업종이 아니라 new 3D 업종이 되었어요 새로운 3D 업종이 되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직업이야말로 드림이 있고요 자기 직업이야말로 다이내믹하고요 자기 직업이야말로 드라마틱하고요 아 이래가지고 고민 있는 직업이고 그 다음에는 역동적인 직업이고 그 다음에는 죽었던 사람을 수술해서 살리니까 드라마틱한 죽음이고 아 죽음이란다 드라마틱한 직업이고요 아 이래가지고 이거는 new 3D 업종이다 그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의 말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처럼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니 삶이 즐겁고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는 품만 나면 전도를 하는 전도에 미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압니까 우리는 절대로 실패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떻게 인생을 살다가 가든지 우리는 절대 실패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삶은 성공자의 삶이에요 승리자의 삶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구원받았다 할 때는 영원의 주인공이요 사죄의 주인공이요 성공의 주인공입니다 이런 황홀한 선물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 마음에 감격이 없다면 어딘가 병이 들었지 않았어요? 내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남에게 이야기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 어딘가 고장이 난 거 아닐까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소중한 것을 쥐고 있을 동안 소중한 줄 모르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불행한 일이오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미국에 테러 사건이 나고 나서 제일 많이 부른 찬송가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든 안 나가던 사람이든 제일 많이 부른 찬송가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그러지 않아요? 바이삭 뉴턴이 쓴 찬송가입니다 나 같은 뭐예요?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뭐 사방에서 그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새삼스럽게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이번 테러로 인해서 가장 최대의 수혜자는 교회라고 합니다 보통 모이는 것보다도 다섯 배로 사람들이 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도 좋은 거지만 평소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서 평소에 살아야죠 테러만 나서 그 찬송 부른 다음에 그것은 좀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테로가 나든 테로가 안 나든 평안하든 또 어려움을 당하든 간에 나에게 구원을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영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영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는 그런 시편 저자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서원을 갚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무언가 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뭘 할까요 내 재산을 주님께 드릴까요 아니면 날마다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까요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으니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이 서원이에요 그래서 시편 여자는 이렇게 너무 좋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무언가 평화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남에게 가서 이 좋은 구원 이 좋은 예수 이 좋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참 뜨거운 미침이 오르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감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사죄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성공의 주인공입니다 이 좋은 것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지 마세요 전하세요 그리고 날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는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삽시다 그러면 우리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다같이 기도하십시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을 주시고 사죄를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날마다 날마다 내 마음속에 잔송이 잔송이 자꾸만 솟구쳐 오르는 감격적인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너무 좋아서 이 예수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벅차서 남에게 말하지 아니하면 안되고 남에게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충동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다운 행복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황금위원 그 자리에 일어서십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을 헤어보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영원히 강건하게 하시고 육신히 건강하게 하시고 범사에 형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소망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황금을 바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